하루 가는 데인가? 환산굴 쪽이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데이리 쪽에 소리 덮쳐 봐 안 커져 이게 다 커진 거야 그래?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건가? 그렇죠 이런 데인가 보다 우리 내일 가야지 거기 물도 많이 나오네 손으로도 저거 불렀는데 뭐지? 이야 성북은 저렇게 물이 안 나오던데 내일 안 볼 수 있는 거야? 응 심지 않다 그럴게 징그러워요 아 아니 물이 많이 흘러야지 아 평소에 네 아 아 고춧가루